중소반차기업부 조주현 차관이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준비와 민원대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급 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지급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0개 소진공지역센터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 환경과 함께 상담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점검하는 한편 일선에서 민원 대응 등을 위해 고생하는 소진공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주현 차관은 이번 손실보전금은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